우혜령 작가의 방문객 아내가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탐탁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내 친구가 아들 결혼식 때문에 10년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친구 부부는 귀국해서 호텔에 묵다가 결혼식이 끝난 다음날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귀국한 후에야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알렸다. 그리고 오늘 저녁 약속이 이루어진 셈이다. 비행기로 15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에서 온 손님이니까 먼 곳에서 온 손님이기는 했다. 아내가 호텔로 가서 집으로 태워오겠다고 했지만 친구가 극구 사양했다고 한다. 아내도 그 친구를 본 지 했수록 꼭 10년이 되었다는데 그 사이에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다. 전화를 주고받은 것 같지도 않고 가끔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은 정도로 알고 있었다. 아내 친구의 남편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미국 남자이고 한때는 새칭 잘나가던 사람이었으며 사랑에 눈이 멀어 가지고 있던 것들 예를 들면 미국인 아내라든가 연금, 집, 자녀들이나 손주들과의 다정한 관계, 친지들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석하는 자격 등을 거의 다 포기했다는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였다. 나는 그가 선택한 삶에 대해 당연히 일말의 회안이나 후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마땅치 않은 노릇이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면 그것도 또한 곤욕스러운 노릇이었다. 아내의 친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 열렬한 사랑을 위해서 남편도 집도 아들도 포기하고 입은 옷에 큰 가방 두 개만 든 채로 집을 나가버렸던 여자였다. 이제 와서 그녀가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한들 내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거나 설레게 할 일은 없었다. 밖에서 만나면 안 되나? 심드렁한 내 말에 아내는 내가 집이거나 밖이거나 간에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는 것처럼 대꾸했다. 오히려 집에서 만나는 게 당신 덜 어색하지 않겠어요? 나는 속마음을 정통으로 찔린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부드러운 성품 같지만 한 번 결정을 한 후에는 좀처럼 후퇴하지 않는 아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기야 아내의 친구와 그 미국 남자가 무엇을 택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아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난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만 세상에는 몰라도 좋은 일도 많은 법이다. 이래저래 못마땅해서 불튼거리는 내게 별다른 요구 없이 혼자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느라고 테이블볼을 꺼내고 넵킨을 고르고 고기를 재우느라고 동동거리는 아내의 부하를 지른 것이 화근이 되었다. 난 이 사람들 오는데 정식으로 동의한 적 없어. 당신이 집으로 부르는 손님들은 다 내가 동의해서 오는 건가요? 그 많은 친척들 이야기를 내가 대화소설처럼 한 번 풀어볼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밖에서 만나든지 전화로 인사하든지 해서 기본 예의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가까운 척하고 집으로 부르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오늘 저녁에 그냥 기본 예의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우리가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상담 전문가답게 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할 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도록 대하는 침착한 태도였다. 결혼하고 나서야 그런 점이 내가 꼼짝없이 코너에 몰리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럴 때는 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펴들고 관심도 없는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아내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자, 또 우리 서로 신문 다른 페이지 읽게 하는 건가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신문을 펴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버릇을 아는 아내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언젠가 아내는 내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는 버릇이 마땅치 않아 노려보다가 신문 뒷면을 읽게 되는 바람에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은근히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신문을 거의 읽지 않았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과 세상에 관한 생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잡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천천히 신문을 접으면서 나는 사정하듯이 말했다. 아, 정말 내키지 않아.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집에서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마주 앉아서 마음을 터놓고 그러기가 싫다는 거죠?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할 말도 없고. 영어야 당신이 웬만큼 하잖아요. 그냥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알아서 잘할 거면 당신이 알아서 밖에서 초대하지 왜 나를 끌어들이지 못해서 그래?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10년 만에 귀국해서 우리 집에 한번 와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나는 그동안 은근히 당해왔던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떠올라 한껏 비아냥거렸다. 당신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은근히 기술적으로 거절 잘하잖아. 그래서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 당신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대꾸 없이 탁자에 놓았던 신문을 다시 집어들려고 하자 아내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 애꿎은 신문 좀 내버려 두세요. 그거 그저께 신문인 거 아세요? 알아. 볼 게 있어서 그래. 시답지 않은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마지못해 신문을 내려놓았다. 내 친구가 재혼한 게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죠? 아내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다. 아니야. 당신 친구가 재혼하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건 다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는 것 같은 게 싫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젊은 대학생들한테 문학인지 뭔지를 가르쳐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알았어. 알았어.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손님들이 올 텐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뭐해요? 내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신문을 마저 읽는 척 몸을 굽히고 있자 아내가 벌떡 일어서면서 앞치마에 끈을 풀었다. 알았어요. 내가 옷 갈아입고 문 앞에 서 있다가 두 사람이 오면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저녁을 사 먹이고 올게요. 다른 때 같으면 아내가 얻나갈 때 달래보려고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왜 나만 언제나 양보해야 하는가 말이다. 나는 짐짓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지 그래 그럼. 아내는 서슬이 푸르게 일어서서 침실로 가더니 문을 쾅 닫고 한동안 기척이 없었다. 부엌에서는 소고기, 묵국이 익어가는 냄새가 솔솔 나고 있었다. 친구에게 뭘 먹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소고기, 묵국이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한낮부터 불에 올려놨던 국이었다. 나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일어났다.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스스로 못 견디고 양보하는 성질이라고 사주쟁이가 설명하던 말이 지긋지긋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았다. 침실문은 잠겨있었다. 미안해. 내가 그냥 손님들 오면 점잖게 있을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문이 열렸다. 아내는 엄포를 놓은 것처럼 외출북으로 갈아입고 있지는 않았다. 워낙 내가 마음이 무른 걸 잘 아니까 시위를 한 모양이었다.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거예요? 하루 저녁 고향처럼 쉬어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 고향을 버린 건 본인 아냐? 아내가 다시 문을 닫을 기세라 나는 급히 문 손잡이를 잡았다. 알았어 알았어. 그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줄게. 고향이든 고향이든 하라는 대로 할게.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아내는 마지 못한 듯 방에서 나와 천천히 부엌으로 가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손님은 오고 있는데 솔직히 나는 뭐 좋아 죽겠는 줄 아세요? 언제나 그렇듯 또 내 판정 패였다. 아내가 강하게 나가면 한풀 꺾이고 마는 이 유약한 마음이 나 자신도 싫었다. 이거 봐. 내가 어려서부터 개모 밑에서 눈치 보고 살아서 양보만 하잖아. 내가 불퉁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간단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에 사사건건 과거를 들이대는 일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그래서 그놈의 과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몇 가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놈이 당신 다리를 붙잡고 걸어 다니지 못하게 족쇄라도 걸어 놓았느냐고요. 과거의 상처는 스스로 탐색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거라면서 그거야 책에 나오는 소리지 실제로는 그래봤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옷이나 갈아입으세요. 나는 입은 옷을 내려다보았다. 집에서 늘 입는 회색 스웨터에 밤색 바지 정도면 괜찮지 싶었지만 이제 아내와 더 실랑이를 할 때가 아니었다. 이 위에 그대로 두터운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그랬다가는 그 후유증이 두려웠다. 남색 셔츠에 자주색 체크무늬 조끼를 입고 회색 바지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자 생선 전열을 붙이던 아내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그렇게 입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그래? 당신 친구가 나를 보면 어제 만났던 줄 알겠네. 딱 10년이 지났으니 말이야. 잔장에서 목이 길고 투명한 포도주 잔 4개를 꺼내고 아내가 미리 차게 시켜둔 포도주를 거실 테이블로 옮기면서 나는 아내를 더 괴롭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내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다. 내가 신경이 불편한 건 아내 친구가 선택한 삶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느냐에 대해 마음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남편이 전남편이 아들이 전보다 더 행복해졌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인생이 그런 거려니 하고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친구가 전화로 말하더라고 아내가 말했었다. 그렇다면 그놈의 인생을 받아들이려면 왜 진작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모든 일들을 다 비틀어 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받아들이는가 말이다. 아내 친구가 10년 전 이혼하고 한국을 떠나 미국인과 결혼했을 때 실상 나보다 더 상심하고 화를 냈던 건 아내였다. 친구의 아들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라고 하며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아내는 무더니 친구를 설득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때도 아내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알린 눈치였다. 내가 집에 돌아오면 전화를 받고 있다가 다음에 이야기하자면서 뚝 끊어버리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두드리고 있다가 내가 방에 들어가면 서둘러 다른 화면으로 바꾸기도 했다. 결혼 바로 전까지 계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나를 알고 있던 아내이니 내 눈치가 보이기도 했을 것이었다. 생모에 대한 원망은 깊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 사라지지 않았다.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의 원인 제공자가 어머니라는 생각이 화석처럼 굳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나는 책에만 파묻혀 젊은 시절을 보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사람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독특한 아내는 내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거나 할 때면 말하고는 했다. 그러게 사람들은 다 자기 운명의 별 아래 태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니까. 모르기는 뭘 몰라. 당신 같으면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어떤 때는 나도 우리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네요. 장모는 고집스러웠다. 가끔 아내와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았다. 하기야 아내의 고집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알만했다. 십여 년 전 혼자 되어 여든이 넘은 장모는 처남하고 살면서 지금도 가끔 분란을 일으키고는 했다. 장모가 올케나 오빠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을 때 아내가 그냥 직선적으로 그 말을 막아버리는 것도 불씨가 되고는 했다. 아 그냥 잠자꾸 들어주기만 하지 그래. 어째 자기 어머니 이야기도 못 들어주나. 한 번은 대뜸 반격이 날아왔다. 그러는 당신은 혼자 자유주의자인 척 하면서 어째서 자기 어머니만 용서를 못하는데요. 나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었다. 아내 친구가 집을 떠나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해가 지난 후였다. 한두 번 지나가는 말처럼 그 친구 요새 왜 그렇게 연락이 없느냐는 말에 아내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고 들러대고는 했다. 하긴 그런 질문을 할만도 했던 것이 한동안 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아내 아내하고 무언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어느 날인가부터 전혀 전화하지 않으니까 궁금하기는 했다. 그 전에도 얼핏 들어보면 아내가 전화해대고 언성을 높이고 몹시 화를 내고 해서 무슨 일인가고 넌지시 묻기도 했지만 아내는 별일 아니라고만 대답했었다. 이리저리 추측은 해보았지만 견연기에 흔히 나타난다는 신경질적인 짜증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나한테 하듯 뭔가 트집을 잡는가 보다고 생각했지 그런 일이 걸려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중에 아내가 그렇게 상상력이 빈약하냐고 농담하듯 말하기도 했지만 정말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받은 충격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용서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라니까요. 다 죽은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용서 못할 일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용서 못할 일도 인간에게는 있는 거야.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당신에게 용서 못 받았다고 집안에 나타나는 귀신들도 없는 것 같으니까 혼자서 그놈의 상처인가 무엇인가를 부둥켜 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아내 친구의 전남편과는 4시에 어울려 몇 번 만나기도 하고 풍광이 좋은 춘천 소양호에 함께 놀러간 적도 있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속마음이 깊어 보이는 사람이라 내심 호감을 지니고 있었다. 아내가 상담소에 나가고 혼자 집에 있던 날 아내 친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서야 처음으로 그녀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다 익숙하던 한국 이름 뒤에 바짝 붙어서 미국 성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왜 그렇게 놀랐는지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했다. 저녁에 돌아온 아내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잠깐 당황스러워 했다. 어떻게 되기는 뭐 미국에서 편지를 보낸 거구만.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내가 다그쳐 물었다. 그런데 왜 이름 뒤에 영어 이름이 붙어있어? 글쎄 어떻게 된 거지? 어물어물 넘어가려던 아내는 할 수 없다는 듯 실토정을 했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가 미국 남자와 결혼한 친구에 대한 아내의 변명은 웅색하기 짝이 없었다. 친구의 이혼과 재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는지 그 친구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나는 그 구구절절한 드라마 같은 설명을 믿기 어려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전 남편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결혼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내는 앞뒤가 안 맞게 화를 냈다. 그럼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요? 나도 화가 나 죽겠는데. 사정을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이 맨날 그랬잖아.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할 때 억누르고 있으면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기만 한다고. 제발 그런 이야기 좀 급할 때 들먹이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책에 쓰여있는 이론대로 살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했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무슨 아이냐 스무살이 넘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재력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살기로 했다는 말에 넘어가는 척 하기는 했다. 내가 볼까 봐 그동안 미국에서 온 편지도 내게 말하지 않고 몇 번이나 감추었던 기색이었다. 이런저런 모든 정황이 수상적기는 했었다. 그 후 아내 친구 전남편은 10년이 넘도록 재혼하지 않고 아들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아온 터였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린 내가 연락을 하거나 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 모처럼 마음을 열고 사귈 만한 사람을 갑자기 누군가가 방해해서 못 만나게 된 것처럼 나는 심경이 불편하기만 했다. 아내 친구가 자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러 기국한다고 아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결혼식장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보지 않는 나를 대신해 아내가 가끔 성묘를 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온 셈이었다. 잘게 다진 소고기와 불린 표고버섯 양파를 썰어서 한쪽 쟁반에 담아놓고 당면을 물에 담가 놓으면서 아내가 마른 안주도 큰 유리 쟁반에 담고 테이블보도 좀 깔아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별다른 부탁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 혼자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는 아내가 딱해 보여 군소리 없이 노력 봉사를 하기로 했다. 음료수도 거실 테이블에 꺼내 놓고 문어며 새우 말린 것 작과 호두 같은 마른 안주도 세팅을 해놓고 흰빛 식탁 테이블보도 새로 깔고 넵킨도 단정하게 접어놓았다. 여섯시가 다가오자 아내가 말했다. 자, 그 맨날 기분이 꿀꿀할 때마다 만병통치로 한다는 심호흡 한번 하세요. 비료 없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서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벨 소리가 울리자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심호흡이 필요한 것 같았다. 아내가 문을 열고 방가에 영어로 맞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나갔다. 아내의 친구 곁에 온화한 용모에 키가 큰 미국인이 서있었다. 아내의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고 미국 남자에게 악수를 청하자 그는 반갑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아내 친구는 그동안 머리가 거의 반백이 된 것 같았다. 혈색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지만 십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조용히 미소짓는 그녀의 손을 아내가 부산스럽게 잡아 끌며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 소파에 모두 자리 잡고 앉은 후에 아내가 물었다. 저녁에 고기 하고 생선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어느 쪽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레드와인으로 할까요 화이트와인으로 할까요 글쎄요 우리는 레드와인이 좋겠는데요. 미국 남자가 말했다. 아내 친구 부부라고 했지만 나로서는 미국의 나이 든 외교관과 한국인 비서가 함께 방문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별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다정해 보이기는 했다. 아내가 집안에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안주 중에 어포를 집어 권하기도 했다. 우리는 편하게 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행기를 예약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이며 연착이 되는 바람에 공항에서 두 시간이나 기다렸다는 이야기들이 허물없이 오고 갔다. 저녁을 먹으려고 넷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자 아내 친구가 물었다. 아이들은 다 어디 갔어? 큰애는 분가 했잖아. 딸애는 학교에서 MT 갔어.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벌써 커서 장가도 가고 대학도 가고 아내 친구의 눈빛이 회상에 젖는 듯 했다. 우리가 푸도주를 한 잔씩 더하는 동안 아내는 밥과 소고기 묵국을 아끼던 도자기 그릇에 담아 날랐다. 혹시 미국 남자가 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아내가 흰빛 넵킨을 깐 작은 대바구니에 빵을 담고 버터도 작은 접시에 곁들여 놓았다. 잘됐네. 빵을 보고 아내의 친구가 반색을 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밥보다 빵을 좋아해. 불고기며 만두는 아주 좋아하는데 소고기 묵국만은 질색이야. 그럼 다른 국을 끓일 걸 그랬잖아.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 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내가 묻기에 그 이야기를 했지 뭐. 괜찮아. 여기 불고기 만두 잡채 다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야. 뭘 이렇게 많이 차렸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미국 남자는 열심히 빵과 불고기와 잡채를 먹었다. 이상한 음식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하고 생각했다. 아내 친구는 소고기 묵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또 청해서 거의 두 그릇을 먹었다. 먹기라면 뒤질 내가 아닌데 그러고 보니 아내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 시장기가 발동했는지 나도 한껏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어치었다. 아마 남들이 보았으면 무인도에서 구조된 사람들 네 명이 배에서 첫 번째 밥상을 받은 것으로 알지도 몰랐다. 포도주를 따르고 함께 건배를 하면서 분위기를 뛰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내는 별로 우습지 않은 일에도 깔깔 웃고 농담을 던지고는 했다. 나는 사교적인 예의 정도로만 응대를 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즐거운 척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내와 아내의 친구가 아주 내어놓고 한국말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바람에 미국 남자만 멀뚱하게 있어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다른 손님이 왔을 때처럼 중간에 끼어들어 화제를 잊게 하는 윤활 루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다. 늘 그렇듯 아내는 이번 경우에도 나를 다루는 데 있어 상당히 고단수였다. 미국 남자는 적당한 유머 감각도 있고 성품도 따뜻한 사람 같기는 했다. 아내가 만든 생선 전야며 잡채 같은 음식이 맛있다고 아내의 친구나 미국 남자가 번갈아 칭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대로 기분 좋게 함께 식사를 마쳤다. 중국의 이머당이 말한 것처럼 어색한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앉아야만 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소고기 묵국은 참 오랜만에 먹어본다. 정말 맛있어. 아내의 친구가 말하는 곁에서 미국 남자도 서툰 한국어로 거들었다. 머니 머니 멋있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이것저것 접시를 옮겨가며 미국 남자에게 더 드시라고 권유했다. 저녁을 먹고 거실로 옮겨앉자 아내가 식혜를 내온 후 단감과 배를 깎아서 접시에 담아내왔다. 내가 감을 유달리 좋아했잖아. 미국에 감은 없다면서? 가끔 농부들이 직접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장이 설 때 가면 감이 나올 때도 있어. 맛은 없지만 정말 여기 감은 다네. 이제 열렬하게 먹을 일도 다 끝나서 약간 난처한 느낌이 든 채로 마루난주를 이것저것 집어먹고 있는 내게 아내 친구가 불쑥 말을 건넸다. 전에 뵐 때보다 말수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무덤덤한 내 대꾸에 이어 아내가 얼른 눙치며 끼어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이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말수도 적고 재미도 없어져 가고 있단다. 오늘 같은 정도로만 말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거야. 분위기 조정도 좋지만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아내에게 항의하고 싶은 걸 나는 꾹 참았다. 전에는 농담도 아주 잘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내가요? 아내 친구의 말에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미국 남자는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었다. 한눈에 우리 사이에 흐르는 애매한 기류를 파악한 것 같았다. 아마 반동 보수 꼴통인 나이 든 남자가 이용과 재원을 수용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내세우는 사람이 이성 문제에 관해서는 앞뒤가 숨도 못 쉬게 꽉 막힌 사람이라고 아내가 나를 흘란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함께 잘 지내던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었는데 그 상황을 기계 부품 바꿔 끼우듯 자연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다. 아내와 친구는 어느새 말문이 풀어져서 시시콜콜한 동창들 이야기며 한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쉬지 않고 나누고 있었다.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워낙 오래간만 이라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군요. 미국 남자가 미소를 띄고 말했다. 아마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는 내가 부담스러워서 아내와 아내 친구가 떠드는 것이 부러웠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어느 대학에 나가십니까? 아이들 전공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이름은 무엇인데요? 여기는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 그는 묻고 나는 입사시험을 보러 온 사람처럼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마 아내가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은근히 나를 손을 보았을 지도 몰랐다. 내가 화장실 갈 때 잽싸게 따라와서 충고할까 봐 좀 걱정되기도 했다. 마침내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가 대단히 빠르게 한 번 시선을 던졌는데 나는 그 시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좀 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라니까요. 고향이 느껴지도록 나는 속으로 혀를 잤다. 이 사람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잖아. 타향이잖아. 그러니까 타향처럼 느끼도록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는 좀 더 긴 영어로 말했다. 내가 영어가 좀 서툴러서요. 긴 이야기를 잘 못 합니다. 그동안 한국말은 좀 배우셨습니까? 내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영어를 상당히 잘 하시는데요. 나야말로 한국말을 못 배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젊어서 외국 생활을 할 때는 그 나라 말을 배워보려고 애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게 배우기 쉽지 않더군요. 아내가 영어를 못하면 그런 대로 배웠을 텐데 워낙 영어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하고 사니까 그만. 한국에는 처음이십니까? 아니요. 젊어서 한국에서 몇 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외교관 일이 바빠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다른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하던 지금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그때였지요. 나는 깜짝 놀라 씹던 감을 그대로 삼킬 뻔해 사례가 들렸다. 심하게 기침을 하자 아내가 따뜻한 녹차를 더 따라주며 조금씩 마시라고 권했다. 저기 우리는 서재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게 두 분이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세요. 아내는 점차로 기침이 잦아드는 나에게 말하고 친구하고 서재로 쓰는 작은 방으로 차 쟁반을 들고 건너 갔다. 미국 남자를 아주 나에게 떠맡기려는 심보인 것 같았다. 그런대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하지만 영어가 서투른 아내는 외국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걸 대체로 고욕스러워 했다. 이제 가라앉기는 했지만 조금씩 밭은 기침을 하며 나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내는 자기 친구가 그 미국 남자와 젊어서부터 알던 사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서 남편과 브라가 시작된 다음에 만나게 된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젊어서부터 이 남자를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미국 남자는 대꾸 없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내 표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체로 파악이 된 것 같았다. 갑자기 그가 말했다. 아 그때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십년이 넘도록 서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영사로 있을 때 대사관에서 일하던 아내와 직장관계로 알기는 했지만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야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할까? 두 사람만 무인도에 남겨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사라져야만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무튼 신기한 일은 갑자기 미국 남자가 하는 영어를 전혀 어려움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까? 내 말투가 아마 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10년 전 우연히 한국에 들렀던 길에 마음에 품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야기를 고백했지요. 쓸쓸한 인생의 마지막 추억 처럼. 그랬는데 의외로 내가 내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느닷없이 내가 말의 허리를 잘랐다. 묻지 않는 과거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자세한 사연을 알고 나서 내가 이해하든 하지 않든 이제와서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내 무례한 응대에 개의치 않는지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런 자리가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아내를 만류하지 않고 이렇게 어색한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는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려는 걸 나는 간신히 참았다. 아내의 슬픔을 좀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도 혼자 귀국하겠다고 하는 걸 여행삼아 와보고 싶다고 내가 우겨서 함께 왔습니다. 물론 결혼식에 나는 참석하지 못하지만요. 아들은 자기 친아버지가 있으니까요. 함께 산지 십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대로 있습니까? 말을 끊다시피 끼어드는 퉁명스러운 나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를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놓아두고 서재로 가버린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불찰이었다. 아내의 감시도 없는 자리에서 예의바른 소리만 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 그를 다그치듯 이어서 물었다. 당신 아내가 전남편 하고도 열렬한 사랑에 빠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가정을 깨고 사랑의 이름으로 결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늘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이제 그만 이 이야기를 접고 싶었다. 내 태도가 촌스럽고 부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우자우를 살펴본다면 내가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노할 일도 전혀 아니었다. 친척인 것도 아니며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성적으로 들었지만 이 남자가 이렇게 담담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저만 무슨 인생의 도를 닫고 있다는 것인가 아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이미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아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할 때는 반신마비가 와서 몇 달 동안 걷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모든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원인이 나오지 않아 시민성 증상인 것 같다고 신경과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살던 장소를 자연의 풍광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점점 호전되었지요.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방황을 접고 돌아가지 않겠다던 학교에 복학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워낙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거든요. 그렇게 지극했습니까? 내 말이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렸는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지극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갈 정도로요? 내 신랄한 질문에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불쑥 말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다면서요? 순간 머리로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내가 아내가 이야기까지 친구에게 한 것일까? 도대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한 것일까? 다른 남자를 따라서 밤도망을 하다시피 떠나버렸다는 이야기도 도대체 여자들의 그 알량한 우정이라는 게 결국 남편의 약점까지 다 털어놓는 그런 것일까? 내가 안색이 확 바뀌었는지 그가 위로라도 하듯이 말했다. 기분 상해하지 마십시오. 언뜻 아내가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더군다나 당신 아내에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마음이 든다구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머니 때문에 당신에게 아니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참 침묵한 후 그는 말했다. 아내는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많이 세약해졌지요. 아내는 친구와도 당신과도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화해라니요? 우리하고는 싸우거나 언짢은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오거나 이 집을 방문한 것도 아내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마음속 깊이 슬퍼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임종하기 전 여러 번 만나기를 간청했던 어머니를 거절한 장면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가슴속 한가운데가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미국 남자는 내 두 손을 꼭 잡았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친구 부부가 돌아간 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아내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해줄 상태도 아니라고 느꼈는지 아내는 뒷설거지도 미루고 나를 거실에 남겨둔 채 혼자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전등을 끄고 오래 앉아 있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다. 가슴 속이 자그락거리는 돌덩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젊은 시절 내 슬픔은 하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린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떠났던 어머니의 슬픔이 들어올 자리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만 자야 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 강의도 있는데. 아내가 침실문을 열고 내게 말을 건넸다. 불빛이 어두운 거실 쪽으로 쏟아졌다. 아내도 여태 잠들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아내가 고마웠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은은 아무것도 ipes тому норм 놈 놈 놈 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